비싼 암진단비, 암보험 이제 가입하지 마세요. 아주 저렴한 이 보험 하나면 끝!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보험 다음에 암진단, 내열관, 심혈관, 수술비, 후유장애 이런 식으로 가입을 많이 하는데요. 누구나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암보험 한두 개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암진단비가 달랑 고작 2천만 원, 많게는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데요. 더 많이 가입을 원하시더라도 진단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렴한 갱신형으로 가입하자니 10년이나 20년 후에 보험료가 2, 3배 이상 꽁충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갱신형은 많은 분들이 가입을 안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이 상품은 바로 암치료비, 암주요치료비, 요즘에 핫한 정액형과 비례형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손해보험사에서 먼저 출시가 되고 요즘에는 생명보험사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암주요치료비 왜 가입을 해야 되고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험왕과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암진단비 비싸게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중입자치료, 양성자방사선치료, 표적치료를 하면 통원시에 500만원, 600만원, 거의 10회, 12회, 적어도 1, 2년은 치료를 받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입원하지 않는 이상 통원비는 20만원, 25만원 한도로 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으로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려서 진단비를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진단비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적으로는 실손보험에서 병원비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진단비로 병원비나 치료비를 사용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암에 걸리며 직장도 잃고 아무래도 생활비가 꾸준하게 공값금, 생활비, 의식주가 꾸준히 들어가고 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교육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내가 주택담보로 대출이자 원금 상환도 한다 할지라면 내가 직장을 잃은 상태에서 상화하기에는 여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로 치료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 진단비를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보험료가 많이 들고 그리고 40대 남성 같은 경우 진단비를 5천이나 1억 이상 늘려면 거의 7, 8만원, 10만원 이상 비싸게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가성비 대비 극히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질병 중에서 암이 가장 많이 걸리고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걸리는 33%의 확률 역시 사망할 확률도 가장 높고 물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거의 99%는 생존율을 높은 생존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인간이라면 누구나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년 전부터 빅히트를 쳤던 암 주요 치료비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형태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액형입니다. 바로 진단비식으로 암 수술,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를 했을 경우 연간 암 진단받은 날부터 1년씩, 매년 1년씩 예전에는 5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진단비식으로 정액형이죠. 정해진 액수만큼 진단비가 매년 지급이 되는 건데요. 좀 전에 보호망이 설명되었다시피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한 번만 했다 할지라도 병원비 금액과 상관없이 매년 5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5,20,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매년 5년간 암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약물치료 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5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원발암, 전의암, 재발암, 잔존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더 비싸고요. 갑상소암과 기타피부암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일반암에 역시 20%밖에 진단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외감 자체로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액형을 가입할 때는 우리가 5년보다는 10년까지 쭉 길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요즘에 K사, 손보사에서 국내 유일하게 항암, 호르몬이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유방암, 남성분들은 전립사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여성분들은 유방암이 30대부터 80대까지 부동의 1인데요. 유방암 진단받고 나중에 절제하고 타목시페인이라는 약을 5녀에서 최대한 10년까지 복용을 합니다. 이럴 때 약을 복용할 때마다 매년 가입금액 100만원서부터 2천만원까지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정액형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비교해서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액형은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인데요. 항암, 호르몬제, 암을 억제하는 이런 약물치료 시에 정액형 2천만원씩 받을 수 있는 K사 이런 상품으로 가입하는 걸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례형이에요. 비례형은 정액형보다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비례형 같은 경우는 암수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 이 셋 중에 하나를 했을 때 내가 진단받는 날로부터 매년 1년까지 도래되는 시점까지 5년간 내가 쓴 만큼 최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서 천만원부터 1억까지 5년간 최대 5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정액형은 아니고 실손형이에요. 비례형이죠. 그래서 내가 병원비를 쓴 만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천만원 구간별로 천만원 이상이면 천만원 2천만원 이상이면 2천만원, 3천만원 이상이면 3천만원 이렇게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비례형, 요즘에 가성비 대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례형으로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요즘에 신상품이 많이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단지 5년까지만 보장을 되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뭐 DY 생명이나 아니면 H 생명 혹은 N사 생명 같은 경우 진달로부터 10년까지 10년까지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중복 가입도 되고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네 번째는 주계약 안에 포함이 되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을 가입을 하는데 뭔 놈의 연계 조건이나 주계약, 사망보험금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험료 단가가 높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계약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라.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최저 1000만원부터 가입이 되는데 요즘에는 H 생명, DY 생명 같은 경우는 500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N사 정말 많은 사람들 가입했지만 N사 생명 같은 경우는 300만원 진단 받은 날로부터 일단은 매년 1년간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시에 그래서 유일하게 300만원 최저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요즘에 암 진단 받으면 9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산전특례 환자로 분류가 돼서 5%밖에 압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 방사선 치료 시에는 거의 500만원 미만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N사 생명으로 가입을 하셔라. 다섯 번째로는 국내 유일하게 DY 생명 같은 경우는 항암 호르몬이 보장이 유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DY는 유일하게 갱신형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은 가입을 못하는 최대의 단점이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그 외에도 급여나 비급여, 합계, 모두 급액을 합산해서 보장을 해주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식대나 통원비, 입원비, 여러 가지 호스피스까지 병원을 모두 암 치료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 주요 치료비 비대용 같은 경우는 소외감이나 일반암, 구별 없이 일단 모두 다 병원비를 쓴 만큼 나오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 보호망이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원발암, 전인암, 잔존암, 재발암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저 보호망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나온 생명보험이죠. H생명, DY생명, 혹은 N사생명 이 셋 중에 한 군데로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여유가 되신 분들은 중복가입, 중복보장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상품을 가입하는 이유는 기존의 암 진단비, 암보험을 두둑하게 가입하신 분들이 암 진단비 누적 한도 때문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암 주요 치료비 많이 가입하고 진단비 자체로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성비 좋은 비대용은 2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비대용으로 실수 있게 나는 병원비만, 치료비만 나왔으면 해 하는 분들은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실수 있게 DY, N사, H사 이 셋 중에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 보호망, 암보험 있는 사람 당장 해지하고 이 상품을 가입하는 뜻은 아니고요. 암 진단비를 가입하고 싶은데 보험료가 비싸신 분 사회 초년생이 보험은 하나 정말 알차게 가입하고 싶은데 아직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우선순위를 진단비가 아니고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이나 비대용으로 하나 실수 있게 가입하시는 건 어떨까요? 저 보호망 일단은 좋은 정보와 함께 돈, 살, 피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마구마구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보호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고! 고! 부탁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암 주요 치료비 니가 짱이다!